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클래스,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민심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에서 천심을 만납니다. 민심은 천심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노정열 방송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좀 약간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역할을 정해서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 노정열 방송인께서 약간 민주당 지지자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시는 느낌으로 저는 mc가 시킨 대로 합니다. 네.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배종찬 선생님은 빙의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딱 원래 그대로 딱 그 숫자로서 정확한 페이트를 딱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뭐든 뭐 하여튼 역할을 분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들이 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들바들 떠는 건 어떤 뜻인가요? 네. 왜냐하면 의총을 할 때나 일반 인터뷰 할 때 이재명 대표를 디스하는 그분들이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됐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그래서 최소한 10표 이상은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다 합쳐서 30표가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기권이나 무효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앞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허술하고 엉터리라는 그 명분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정작 무기명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무효라든가 기권을 찍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기권이든 무효든 소신껏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데 왜 의총할 때 그리고 일반 인터뷰 할 때는 부결을 찍을 것처럼 해놓고서는 막상 무기명 투표 뒤에서 그러느냐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돌 정도 하나 던져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라인을 향해서 이 정도로 자기들 딴에는 경고의 신호를 보냈지만 이게 거의 바위가 되어서 지금 되돌아올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바들라들 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그냥 검찰에서 친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만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로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161표나 부결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 좀 아쉬움이 반영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부글부글 면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배 소장님은 왜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을 하셨어요? 저는 민심이다. 결국 민심 포비아와 총선 포비아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결이 좀 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노정일 방송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당의 통합된 의견에 반발을 하고 나올까 이해 못하겠다. 부글부글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반란표가 나왔다라는 것의 기저에는 또 바글바글한 민심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발표가 된 따끈따끈한 아 뜨거워. 따끈따끈한 조사인데 4개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인 케이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또 코레 리서치 인터내셜 한국 리서치가 지난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27일이죠. 그래서 3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이제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39% 지지율이 네. 더불어민주당이 2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노정열 방송에도 그렇고 우리 청취하신 분들 의견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는 뭐 가타붙다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냥 이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뭐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있을 것도 없고 그냥 추세로 보면은 계속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 리스크 이것이 계속 부담이 되죠. 누적되는 거죠.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27이니까 12%포인트가 앞서는데 수도권은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총선을 생각해보면 수도권 서울입니다. 49석 중에서 41석을 41석을 민주당이 싹서를 냈어요. 그런데 내년 총선은 아니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말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찬성표를 던진 사람보다도 무효표가 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왜 무효표라는 게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거나 거수를 하면 절대 무효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효표는 찬성은 못하겠고 더불어민당 의원들이겠죠. 무효표가. 그런데 저는 이게 느슨한 친명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슨한 친명계. 이른바 수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찬성을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러면 부결은 자기 의견이 아니고 그러면 기꺼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가부에다 그냥 점 하나 더 찍어서 무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부결이면 부결. 찬성이면 찬성으로 갔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노정열 방송인께 여쭤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아서 이런 게 이른바 사법 리스크 대표의 검찰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 그런 불안감의 표현이지 않았겠느냐. 불안감보다는 저는 대중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 현상을 읽는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리스크 피로감에 조금 젖어들었다. 좀 쩔었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용어로 보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윤액검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검찰 관계자들이 노린 바가 바로 그것인데 일면 주요했다고 보고 앞에서 말씀하신 전문용어로 워터멜론이라는 분들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가신 분들은 비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심을 끄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이끌어야죠. 만약에 이런 12%의 차이를 받아들여서 거 봐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라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저는 그냥 민심을 읽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치라는 게 정말 급변합니다. 한 달 사이에 특히 우리나라는 일주일 사이에도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던 그 자신감을 갖고 이만다면 오늘 mc께서 저한테 민주당 역할을 주셨으니까 언제든지 지지율이라는 것은 들쑥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고 그렇습니다. 1년이 1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 이게 근데 사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번에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2차 때는 지금보다는 부결 쪽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본인들의 경고성 메시지를 공천과 관련해서 조금 자중자의하세요. 혹은 우리들의 마음을 좀 사주세요라고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게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결로도 나타나고 기권으로도 나타나고 무효로 나타나고 세 가지 갈래로 나타난 겁니다. 본인의 이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일명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들, 강성 지지자들은 아니 처음부터 가결하겠다고 아예 솔직하게 나오면 우리가 오히려 응원한다. 그런데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치 말을 바꿨다. 말을 바꿨다. 그랬더니 우리를 속인 것 아니냐. 사기를 친 것 아니냐. 연기를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비장한 각오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허술하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할 때 부결할 것처럼 해놓고서는 막상 투표소 뒤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각오해라. 내년 총선까지 따져 묻겠다라는 지금 여론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대표는 하지만 아마 당비를 내는 유권자들로서는 대표는 대표대로 그렇게 말을 해야죠. 완팀으로 가야 된다. 명단 돌리지 마라. 그렇지만 지금 이 충격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어? 부결할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렇게 비겁하게 무기명 투표 뒤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도 당비를 내는 유권자로서 할 일을 할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표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다음에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워낙 지금 부들부들 바들바들 이 양상이기 때문에 개딸 양아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팬덤 지지층들이 감시하는 이른바 모니터링 체제가 되면 그걸 의식해서라도 찬성표나 무기명이라도 또 기건이나 또 무효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여론은 상당히 또 어긋나게 될 겁니다. 또 체포동의안을 또 방탄했어? 그런 이제 여론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여론은 저는 바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mz세대나 중도층이나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공세를 하는 거야. 왜 방탄이냐 또 방탄이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됐을 때 mz세대나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은 그것을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에 따른 불가피한 부결로 보기보다는 해피라고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노정일 방송인 노 방송인한테 묻고 싶은 건데 저는 색출을 해내는 것이 과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개따리나 이런 명단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색출 명단 리스트 이런 것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기명이라서 색출을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 맛은 이론상으로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색출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어감상 급진적인 어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색출이 안 될 겁니다. 왜냐.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요구하는지를 다시 따져묻는 이유는 그렇게 유권자를 속였다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똑같습니다. 원칙은. 그러면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말을 따를 것은 따르되 그러나 1년 1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무책임한 자기의 소신도 발언하지 않고 일종의 연기를 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따져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재명 당대표께서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완팀이 돼야 되고 당내 화합을 해야 되고 색출이 안 될 겁니다. 왜? 확인이 안 되죠. 무기명이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건 또 생물과 같습니다. 이 정치인들 169명 중에서 3년 동안 어떤 언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문자로도 이쪽에서는 폭탄이라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당비를 낸 만큼 자기가 속한 이 당의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고 싶은 것은 또 유권자로 쓸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것이 1년 이상 갈 건데 그 방송인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이걸 여쭤봐야 되고 그래서 색출이 아니라 가려내기 식으로 44명이 됐든 39명이 됐든 29명이 됐든 명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왜 문제가 됐냐면 무기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제가 민주당 입장을 나눠주셨으니까 해명하고 소명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5인 사격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5인 사격이 있더라도 7, 80%만 정확하도록 따져 묻겠다 정도로 지금 격앙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지 만약에 거짓말을 치면 저는 다 부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38표가 아니라 5표, 10표가 더 많으면 또 거짓말이 된 것이거든요.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그 회피하는 거에 따라서도 우리 당원들은 따져 묻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지지율로만 따지자면 안 따져 묻고 묻고 가는 것이 겉으로는 더 화합으로 보이고 완팀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당원들은 그렇게 있을 169석이라면 아예 138석으로 민주당이 100석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역사상. 할 일을 따박따박하는 그런 속 시원한 선명한 정당이 되길 바라는 민심도 있다는 걸 꼭 의석수루만 따진 문제는 아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무리 못난 제도라도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금 무기명인 것은 무기명인 이유가 있겠죠. 아니죠. 악법은 바꿔야죠. 악법을 따라가면 악법이 계속 지속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법이 바꾸려면 그럼 법을라도 바꾸고 나서 그다음 적용을 해야 맞는 것이지. 바꾸려고 지금 우리 무기명 투표가 무기명인데 무책임하다고 따져 묻는 거잖아요. 누구인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 이거야말로 저는 마녀사냥식이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결국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표심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 말씀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따지냐면 쟤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워터멜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낙천을 시키고 본선에 못 올라가야겠다는 거예요. 본선에 선명한 계획판을 올려서 그런 모습들 중도층의 마음을 그런 모습들에 끌 수 있을까. 어떻게끔 해야죠. 중도라는 것이 무조건 또 이렇게 온화하고 온순하고 무조건 끌어안고 무책임하게 소신 없이 커튼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 다양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과하고 건설적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죠. 안 되면 사실 잡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양이라는 그 미명 아래 이렇게 무책임하고 책임감 없이 커튼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의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는 이 세비를 받는 이 금배지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당원들을 기만했다는 것도 굉장히 아마 1년 이상 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색출도 안 된다고 그랬고 따져먹는 것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저도 못 말립니다. 본인들이 문자 행동을 할 것이고 의원이 답변을 안 하면 의원실에서 답변을 할 것인데 그중에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무슨 법으로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른바 체포동의안에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만 놓고서 의원들의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인데 그 의견은 좋은 의견일 수도 있고 나쁜 의견일 수도 있고 그의 판단도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기준을 놓고서 찾아내기를 한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내기가 아니고요. 조금만 제가 말해봐. 아니 아니. 찾아내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5인 사격이 있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 민심 혹은 그 중간에 있는 당심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잠깐만요. 생출도 안 되고 찾아내기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발언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지를 해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이 정말 보편적인 민심임은 모르겠는데 물론 저를 비판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저는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극렬하게 지지하는 쪽에서는 가려내야 된다. 그것이 민심이다 당심이다 생각할지 말로도 민주당의 민심이 왜 그 하나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당심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데이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더 수렁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다음 주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 화해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 3.1절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정열 방송. 네. 조금 걱정되게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너무나 양적으로 너무 짧았고요. 네. 11분 정도 됐죠. 네. 104주년 맞는 100년이 넘어가면 세기적인 현상으로 이제 역사에 쌓이는 건데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실 부분인가. 작년 8.15 경축사에 이어서 어제 있었던 3.1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쓰신 건지 아니면 참모가 쓴 것을 이렇게 퇴고를 하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3.1 만세운동 정도로밖에 표현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우리 역사의 3.1 독립운동 그 정신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적 뿌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조금 더 가치를 둬야 되지 않았는 점 하나 또 한 가지는 미래도 좋고 화합도 좋은데 좀 균형을 맞춰서 일본이 지금 전향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하고 수준 품격을 갖춘 선진국이 아니라 일종의 여전히 경제대국으로서 또 궁극주의 야욕을 이런저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그러나 우리 한일과 관계가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 이 정도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부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약이 조금 심했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비약이 심한 기념사였다. 배소령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빅데이터를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저는 일단 국민 공감성이 좀 위협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는 건 기념사도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라는 것은 대통령의 위치에 있고 더구나 기념식의 메시지라는 것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미가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구체성과 균형성과 공감성인데 이걸 아우르는 보편성을 통해서 여야가 됐든 간에 또 기념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당의 행사에 참여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또 진보나 중도나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갖춰져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공감성인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내용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과의 미래로 가자. 그런데 미래로 가는데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과거 또는 현재의 한일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을 때 미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일 수 있다. 이걸 사실은 강조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툭 뛰어넘어서 이제 미래에 갔으면 하는 그 관계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한 공감성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일본과의 과거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소시켜주지는 못하는 기념사의 내용이었다. 제가 한 가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만 두 차례나 그 당시에 우리 구한말에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준비도 못했고 또 세계사의 흐름을 못 봐서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정신 차리자는 의미로는 겨냈습니다만 두 차례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결국에는 식민사관. 결국 대한민국 그 당시에 구한말 그리고 조선이 힘이 약했고 내분이 있었고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강대국이면 언제든지 약소국을 침략해도 그것이 합리화되는 것인가. 그 약소국이 강대국이 못 돼서 언제든지 그렇게 피지배자의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로만 과연 풀 수 있는 것인가. 그 점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실험적으로나 학문적 차원에서 언급하거나 또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대통령 기념사에 담기는 좀 위험스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일관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더 보편타당한 것을 대통령 기념사로 옮기는 게 맞을 테고 또 하나는 일방적인 동조현상.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오늘 다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마구잡이로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도 감싸고 돌고 아니 무조건 대통령이 옳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옳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를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전통의 말은 다 옳다.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리분별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될지 안 들지만 정순신 전 국화수사본부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싫기 때문에 정순신 전 지명자도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논리로 혹시라도 접근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념사가 최종적으로 선택되고 발언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면 다 옳고 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더불어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이면 다 잘못됐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사고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다음 주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넘기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해볼게요. 배수장님 지금 좀 판세는 어떤가요? 판세는 특정 조사안을 소개해드리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바로 내일부터는 오늘이 2일이니까 모레부터는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세는 대체적으로 김기현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대체로 2위를 달리는 조사위가 많은데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이고 좀 격차가 있는 2위고. 천하루 후보가 초반에 돌풍과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보다도 물론 아닌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안철수 후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한 고다음 정도 순서. 황교안 후보는 줄곧 조지일간 똑같아요. 거의 한 10% 초반대에 김기현 후보 사퇴하십시오. 판결문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누구야 그게. 황교안. 아마 결선 투표 가야 될 겁니다. 갈 거로 보세요? 결선 투표. 간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갈 수도 있다. 숫자로 하지 마시고 정하세요 그래도. 물론 단은 내릴 수는 없는 거지만 최근에 무응답을 빼고 제가 데이터를 보고서 해야 되니까 당원 데이터는 없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청 데이터만 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청만 놓고 보면 결선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이거 자세히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3월 9일이니까. 오늘 한 시간 특수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최고위원 허은하 후보 인터뷰 예정돼 있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티K 연구소장 그리고 노정열 방송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